이런 거 하지 마. 와, 냄새. 냄새, 냄새. 어떻게 됐어? 좋아. 이야, 대박이다. 너무 맛있겠는데? 오늘 지수님의 방에 가야 되겠다. 저거 한 번 더 시켜먹자. 먹어, 지수. 다리를 뜯어놓게. 또 해주네, 또 해줘. 또 해줘, 또 해줘. 엄청 뜨거웠을 텐데, 저거. 근데 괜찮아요? 나 여기서 오늘은 해 봐. 아니다. 잘했다, 잘했어. 빨리 먹어봐. 이거 들어가지 않을까? 아니, 아니. 엘리샤. 나 살지고 언니 그냥 껍데기 먹는 거야, 지금? 먹어, 빨리. 엘리샤는 껍질이 맛있다고 하셨어. 머리는 저렇게. 진짜. 걔 웃기다. 진짜 맛있네. 맛있지. 말하면 뭐해. 깜짝 놀랐네. 이것도 덥다, 하고 있으니까. 나 가리비도 먹어볼래. 와사비 맛으로 먹어요. 아우, 아우. 맛있어. 응. 이거 봐. 다시 해. 아, 미치겠네. 음. 아니, 그래도 해산물은 잘 먹더라고, 지금. 계속 먹을 수 있어요. 잘 먹네, 지도야. 나는 네가 너무 마르고 그러니까 먹는 거를 진짜 안 먹는 줄 알았어, 나는. 먹을 땐 또 잘 먹어요. 내 집에 있을 때는 막 시리얼 먹고 이러지. 왜냐면 시간도 안 되고 하도 옆에서 쫑알쫑알 되니까 막 너무 잘 체하는 거야. 체한다고. 그러다 갑자기 막 빨리 먹게 되니까. 그게 처음에는 너무 억울한 거야, 진짜. 내가 많이 먹는 사람도 아니고 이만큼 조금 먹겠다는데. 이것조차 못 먹게 해? 어떡해, 나한테 이러지. 이러서.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제일 힘들었어. 아, 그래? 응. 엄마들은 막 급하게 후루룩 막 먹잖아요. 저는 그걸 못 해가지고 아예 안 먹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살이 빠진다고. 많이 몸이 말라 있는 상태니까. 너? 올해는 조금. 어. 살이 쪘으면 해가지고. 많이 먹었어요, 그래서? 어, 많이 먹었다. 그래, 새해는 꼭. 원하는 몸무게로. 위를 키워보려고.